자, traverse라고 하는 함수의 사용법, 또 동작하는 법,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traverse라는 저 함수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코드가 작성이 돼야지만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코드를 짤 때 어떤 코드부터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 코드가 그 로직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먼저 구상하고 그리고 그 사용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로직을 나중에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애플의 이 스티븐 잡스가 이룬 어떤 성취 중에 하나가 어떤 사용성 또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적으로 많은 노력을 드리는 그러한 어떤 흐름?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데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떤 로직이 있으면 그 로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 로직을 사용하는 법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로직의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제가 이미 구해내놓은 것은 일단은 저렇게 주석 처리를 해놓고 하나씩 코드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이런 로직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함수를 이름을 정해야 되니까 function traverse라는 이름의 함수를 작성을 했고 자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 매개변수는 우리가 조회하려고 하는 우리가 탐색하려고 하는 가장 루트 엘리먼트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루트 엘리먼트로 저는 target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조회할 때마다 탐색할 때마다 그 순번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사용자가 작성한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함수는 두 번째 매개변수는 함수가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저 traverse라고 하는 함수 내부적으로 호출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방식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callba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callback이라는 이름을 두 번째 인자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raverse라고 하는 저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자 여기 있는 callback 함수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행을 시켜야 여기에 사용자가 정의한 두 번째 인자인 저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방법은 callback 변수의 인자로 target 인자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traverse라고 하는 저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자 두 번째 인자인 callback 매개변수가 실행이 되고요. callback 매개변수는 이 function이고 이 function의 인자로 이 target이라는 값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target은 얘일 테고 얘는 여기에 있는 다큐멘트 getElementById이겠죠. 자 우선 이것부터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행을 시키니까 자 바디 엘리먼트 여기 있는 이 바디 엘리먼트만이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자로 전달한 자 트래버스를 하려고 하는 탐색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엘리먼트를 자 두 번째 인자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바디 태그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호출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기법이 재기적인 기법이라는 겁니다. 즉 바디 태그를 우리가 조회를 하고 바디 태그의 자식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조회하면서 그 자식 엘리먼트들 하나하나를 다시 트래버스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고 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자식 엘리먼트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트래버스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 방법을 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처음 실행될 때의 타겟이라고 하는 저 매개변수에 담겨있는 값은 예 바디 엘리먼트이죠. 그리고 바디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조회할 때는 차이드노즈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자식 노드들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C라는 변수에다가 저 타겟에 담겨있는 엘리먼트의 프로퍼티 중에 차이드노즈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자식 엘리먼트들을 여기 C라고 하는 변수에 활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각 저 C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자식 엘리먼트들에 대한 자식 노드들에 대한 유사배열을 제가 반복문을 통해서 하나씩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문이 나오고요. 그래서 I는 0이고 I는 C.length 그리고 I++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바디 태그에 하위 노드들을 열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포문이 회전할 때마다 우리는 하위 노드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하위 노드들을 트래버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식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포문이 더 이상 동작하지 않을 때까지 자식 노드들을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볼까요? 자 트래버스라고 하고 C I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우리가 전달받은 이 함수를 역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트래버스의 콜백을 그대로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 포문이 돌면서 이 트래버스의 현재 타겟에 담겨있는 노드의 자식 노드들을 트래버스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모든 노드들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몇 가지 제한사항을 걸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제한사항을 걸고 싶냐면 자 이런 텍스트 노드 같이 엘리먼트 노드가 아닌 것들은 배제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재 호출되고 있는 이 타겟 에 담겨있는 엘리먼트 아니 노드를 노드의 타입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타겟의 노드 타입이 1이라면 자 이름 뭐였나요? 엘리먼트 노드가 1이었습니다.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노드. 엘리먼트 언더바 노드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름 같은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저 코드가 가독성도 더 높아지겠죠. 딱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숫자로 하면 그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노드는 빠지고 엘리먼트 노드들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드들이 출력될 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에이노드만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콜백을 호출하기 전에 만약에 타겟의 노드네임이 앵커를 의미하는 A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A에 해당되는 링크 노드만이 이 콜백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럼 정말로 A 태그만이 출력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A 태그만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가지 개념들이 조금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 노드 타입과 노드네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회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작업하고자 하는 노드들을 필터링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일드 노즈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어떤 노드의 자식 노드들을 조회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트래버스라고 하는 이 제기함수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제기함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함수가 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콜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짧은 코드이지만 상당히 복합적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 못해도 우리 다음 수업으로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요. 부담없이 이 내용은 보시고 이해가 가는 것까지만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무리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드 타입과 노드네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